저는요 당에 있어가지고 저한테 돈 해먹으려고 한다는 분들이 그만했던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런 직책을 맡았을 때 해먹었거든요.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당의 이력이고 제가 선거에서 말단으로 있으면서 많이 목격했던 장면입니다. 저는 당대표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제 지원된 정당지원금이 그런 곳에 허투루 들어가지 않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. 이거는 당대표로서의 강한 책임감입니다. 저는 절대 그런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거는 제가 꼭 관리하겠습니다. 국민의힘 야당의 당대표의 그 자리의 권위를 위하여 근데 이준석은 공정이 공정이란 그런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